민근호 의병장 순국 113주기 묘제가 오늘 원주시 봉산동 묘역에서 열렸습니다. 원주시는 해마다 보훈단체 회원과 시민 등 200여 명을 초청해 묘제를 올렸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조치로 참석 범위를 최소화해 헌화와 제례 등 민근호 의병장 묘제를 봉행했습니다. 민근호 의병장은 1907년 강원도 일대에서 의병을 규합해 일제 국권 침탈에 맞서 싸우다 이듬해 순국했으며 정부는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습니다.